네 우리 관객석이요 지금 미스터님 김씨 할아버지라고 난리 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미스터님인데도 그냥 신이 났습니다 저도 미술인데 저도 신하네요 그러니까요 방금 노래 부른 분이 누구냐면요 이효정씨 효녀가수 따님이에요 어쩐지 얼굴이 같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네 아쉽지만 우리 남구씨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아 마지막 무대가 또 남아있죠? 그렇죠 남구씨와 남구씨의 어머니 이효정씨가 같이 트윗으로 모녀지간의 트윗으로 이렇게 노래를 또 부르시더라고요 아우 귀한 시간이네요 네 우리 이효정씨와 남구씨의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부영 저는 금방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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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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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